인사 저희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조수진 의원과 김형동 의원입니다 진성준 의원의 현금살포 당원 매수 의혹 관련 추가 제보가 있어 여기 있었습니다 지난 5월 4일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윤두권씨의 양심서는 있었습니다 강서을 지역구로 둔 진성준 의원과 강서을 수석부위원장 조의환 이분은 건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의환씨가 현금을 살포해 권리당원을 모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익신고자 윤씨는 조씨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뒤 그 돈을 중간조직책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했다면서 자신의 계좌거래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이고 국민의힘은 대검찰청에 이 사건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지난 주말 진성준 의원 지역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새로운 제보가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제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정의롭지 못한 행태를 가로잡지 않아 제보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모집책이라고 밝힌 이 제보자는 책임당원서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여기 판넬이라고 하죠 보시면 진성준 의원의 현금 살포 당원 매수 의혹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서을 수석부위원장 앞에서 말씀드린 조 씨가 부위원장인 윤 씨에게 4천만 원을 줍니다 윤 씨는 이 돈을 현찰로 뽑거나 계좌 이체하는 방식으로 각 중간조직책들에게 300만 원씩을 건넵니다 중간조직책들은 다시 하부의 모집책들에게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대가로 약 30만 원씩을 건넸습니다 참고로 중간조직책은 강서구의 각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보자는 강서구의 중간조직책들 중 한 명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분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 중간조직책 역시 받았던 돈을 되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알려준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보자는 작년 8월경 평소 친한 지인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모집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약 30여 명의 권리당원을 모집했습니다 30여 명의 입당 원서를 전하던 날 지인은 제보자에게 그동안 당원 모집을 하느라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지 않았느냐며 약 30만 원의 현금을 건넸습니다 제보자가 자초지중을 묻자 지인은 다함 봉사회로부터 활동비 100만 원 권리당원 모집 명목으로 200만 원 등 300만 원을 받았다며 심적 부담감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지인은 또 윗선에 따르면 이번 모집된 권리당원은 김승현, 현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전 진성준 의원 보좌관 보좌관입니다 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조직적 금품선거 의혹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강서구 더불어민주당 조직책과 모집책들이 말을 맞추고 증거들을 인멸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다함 봉사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윤두건 공익신고자의 증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와 다함 봉사회의 활동을 고의로 뒤섞어 왜곡된 주장을 펴고 있다고 호도했습니다 아 여기 판넬 사진을 보시면 이것이 바로 다함 봉사회의 사진입니다 모임 커뮤니티인 네이버밴드 프로필 사진입니다 여기에 현금 살포 당원 매수 의혹의 당사자들과 공익신고자 등 관련자들이 전부 한자리에 있습니다 윤두건 공익신고자가 이 모임과 지역위원회의 활동을 고의로 섞을 이유도 없고 혼동할 이유 또한 없습니다 오히려 봉사를 표방한 이 모임이 진성준 의원과 김승현 후보를 위한 유사 선거기구 불법조직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수사기관은 다함 봉사회의 실체 정체와 역할이 무엇인지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22년 5월 10일 국회의원 조수진 김형동 이상입니다 수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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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